전체가 옥집이라는 게 지금 싫어서 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 흑이 박앤 세일에서요 아니 백이 박앤 세일에서 흑이 좋아졌어요 이제 아 그걸 세일합니까 어 이게 웬 떡이냐 어 그거 받으면 안 되죠 지금 끝내기 승구인데 네 무조건 넘어갔어야 될 자리인데 어 네 어 그 승부 모르겠는데요 다시 정말 바둑 재미있습니다 흑이 좋아요 지금 지금 다 공배만 두고 있잖아요 저 자리는 정말 저렇게 두기 싫은 자리였거든요 저거는 오목신이 강림하면 두는 건데 지금 바둑인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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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